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성형수술의 종착력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성형수술을 하면 할수록 예뻐지긴 하는데 뭔가 2% 부족한 얼굴인 중안부 긴 얼굴의 중안부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과연 중안부 긴 얼굴과 중안부 짧은 얼굴의 느낌 차이가 어떤 것인가 얼굴에서 눈의 위치에 따라 중안부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콧볼 축소하면 중안부 축소에 도움이 되는가 인중 길이는 어떻게 차이 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얼굴을 모델로 하여 오늘 중안부 긴 얼굴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여기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의 거리나 레스토랑에서 가장 많은 얼굴 비율의 미인입니다. 메이크업을 한 것이겠습니다만 피부가 아주 좋고요. 눈도 몽고주름도 없이 어마무지 큰 눈이며 코도 퍼지지 않고 입술도 단아합니다만 뭔가 2% 부족한 얼굴인데 그 이유는 바로 눈에서부터의 입까지 그 중안부가 긴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중안부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혹자는 이마에서부터 눈썹까지를 상한 면 눈썹에서 코끝까지를 중안면 코끝에서 턱까지를 하한 면이라고 하여 이 중간 부분인 눈썹에서부터 코끝까지의 얼굴이 긴 얼굴을 중안부 긴 얼굴이라고 합니다만 입은 얼굴에서 헤어라인부터 눈썹까지 그리고 눈썹에서부터 코끝까지 코끝에서부터 턱까지를 삼등분을 하였을 때 눈썹에서부터 코끝까지가 긴 얼굴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그런 분석으로 따지자면 도리어 코끝에서부터 턱까지의 하관이 긴 얼굴이라고 하는 편이 그 입은 얼굴에게는 더 부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안부를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라고 따로 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눈동자에서부터 입술 중간까지의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애교살 아래쪽부터 윗입술의 위쪽까지 거리도 될 수 있는 추상적 즉 애프트랙트한 개념의 얼굴 비율입니다.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이 얼굴에서 보면 아 그 부분이 좀 긴 것 같네 하고 생각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드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안부 짧은 얼굴과 비교해 보면 중안부 긴 얼굴과의 차이를 단박에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마를 보면 오른쪽이 넓은 것 같고요. 눈은 단연코 왼쪽이 크고 코는 오른쪽이 퍼져 보입니다. 왼쪽의 경우에도 입술이 얇은 편은 아닙니다만 오른쪽은 입술이 두껍다 하고 싶을 정도인데 거기다가 입술 루즈로 이렇게 번지게 위아래를 이렇게 번지게 그려놓았는지 더 도톰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얼굴 비율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인중이 왼쪽은 길고 오른쪽은 짧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왼쪽은 눈이 크고 코가 얄쌍하고 오른쪽은 눈이 작고 코가 퍼진 비율인데요. 어느 쪽 얼굴 비율을 여러분들은 더 선호하시는지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의 성향 어떤 얼굴들을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댓글 미리 감사드리고요.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의 비율 차이를 중안부 얼굴 길이 축소로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눈,코,입 위치를 옮기는 얼굴 삼각존 비율 성향에서 한번 말씀드리긴 하였습니다만 이 얼굴 외곽선에서 눈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눈,코,입 그 비율이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왼쪽 분의 경우 오른쪽 여성에 비하여 눈이 얼굴에서 위쪽 부분에 위치한 얼굴 구덩이일 경우에 흔하게 나오는 비율입니다. 이때 코가 길고 입이 얼굴에서 아래쪽에 붙어있으면 더욱더 왼쪽과 같은 비율이 되며 눈이 터진 군역이 얼굴 한 중간에 있으면서 코가 짧고 입이 가까우면 오른쪽과 같은 중안부 축소 효과를 볼 수 있는 얼굴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안부 긴 얼굴과 중안부 짧은 얼굴을 비교해 보면서 중안부 축소를 하게 되면 어떤 얼굴 느낌이 되는지 한번 짐작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안부 축소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시술과 도리어 중안부가 더 부각이 되어 가지고 중안부가 더 길어 보이는 하면 안 되는 시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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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